카타기리아만의 애니메이션 샐류 소녀의 캐릭터이다. 성우는 야하기 사유리이다. 나나코와 에이지가 속해 있는 문예부의 부장으로 머리는 갈색이고 눈은 약간 붉은색이다. 남의 연애 이야기를 좋아하며 특히 나나코와 에이지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신의 연애사는 없는 듯하다. 원작에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원작을 봐주시길 바란다. 나나코와 에이지를 위해서 유원지로 불러놓고 자신은 그 둘을 지켜보거나 비가 오는 날 거짓말을 하며 나나코와 에이지가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주는 등 굉장한 희생을 하고 있다. 진짜 인생에서 이런 선배를 만나면 잘 해줘야 한다. 진짜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아마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행복할 듯하다. 원작에서는 키타간의 마리아라는 필명으로 소설가로 활동 중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직 그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나코와 에이지에게 그걸 들키지만 아마네는 자신의 비밀을 들킨 줄 모른다.